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한번 장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스피 0.65% 정도 상승을 했고 2249.56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683.17 코스닥은 빠졌습니다 0.82% 정도 하락을 했어요 코스피는 그래도 올랐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많이 팔았어요 4973억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 6,119억 정도 들어왔구요 기관들도 1,192억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과 기관들은 팔고 외인들은 사고 그런 모습을 보였고 상위 종목 보니까 떨어진 종목들이 좀 있어요 현대차가 한 1.2% 그리고 기아가 한 1.2% 정도 빠졌네 네이버가 3.6% 급락을 했습니다 16만원 깨졌고 카카오도 한 2.2% 빠지고 셀트리온이 한 0.5% 올랐네요 보니까 우리의 삼성전자도 좀 올랐죠 한 2.9% LG 앤설 3.5% 하이닉스는 0.4% 삼바 1.3% SDI 3.3% 정도 올랐습니다 오산주 0.9% 엘지왁 1.8% 올랐네요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은 0.82% 정도 떨어졌습니다 683.17% 개인들이 한 813억 정도 순매수 했구요 외국인들이 한 601억 정도 매도를 했네요 그리고 기관들 한 263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들이 좀 사고 외국인 기관들은 팔고 LNF가 한 1.5% 정도 올랐고 카카오게임즈 한 1.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떨어진 종목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0.7% 빠졌고 에코프로비움 0.1, HLB 0.8, 에코프로 0.9, 파라비스 1.5, 셀트리온 제약 0.6, 리노우급 0.5% 정도 빠졌습니다 뭐 떨어진 종목도 있고 빠지는 종목도 있고 그렇네요 보니까 하여튼 뭐 썩 좋지는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한 혼조세가 있는 것 같아요 치고받고 지들끼리 좀 하고 난리인데 하여튼 별로 썩 좋지는 않고 지금 보니까 환율이 1424.508.5원이나 현재 빠졌습니다 환율이 조금 빠지는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해외를 볼까요 중국 상해지수가 2,997 0.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0.7% 그리고 홍콩 0.9% 정도 오르고 있네요 한 2% 쫙 올라갔다가 다시 또 쭉 빠지더라고요 낙폭을 확실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또 낙폭을 줄인 게 아니고 상승 폭을 줄인 거죠 일본 니케이는 0.67%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이시고 대만은 어떤가 봤더니 대만은 한 0.5% 상승해서 끝났네요 보니까 아시아권은 좀 약간 혼자 그래도 아시아권들은 다 올랐어요 나쁘진 않고 지금 미국 선물이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1.9% 정도 테크 기업도 영 시원찮네 보니까 구글도 그렇고 MS도 그렇고 비실비실되다 보니까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구글의 모 회사죠 알파벳 알파벳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의 경고등이 켜진 것은 빅테크 기업들에도 경기 침체 먹구름이 약간 짙게 들이온 경향인데 일단 소비자들이 이제 지갑을 닫기 시작하니깐 광고 매출이 줄어요 광고 매출 그리고 IT 수요 감소 역시 감소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글의 이제 실적이 부질한 이유가 뭐냐 광고 매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그런 겁니다 구글의 주된 그 이익 상출원이 검색 광고인데 휴대폰 화면에 바로 노출되는 그 직접 광고 방식보다는 침체기에도 비교적 그 수익성이 잘 유지되어 왔어요 똑같이 그 디지털 광고로 돈을 버는 그 메타의 주가가 올해 60% 가량 내린 반면 알파벳이 한 28% 정도 하락에 그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번 실적 부진을 계기로 구글의 광고 사업에도 뭔가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는 것 같아요 구글의 3분기 광고 매출액이 전년 대비 2.5% 증가하는데 그쳤고 월가 예상치인 569억 달러를 하위했습니다 특히 유튜브 광고 부분이 쇼펌을 앞세운 틱톡 등 경쟁 업체 성장이 겨확제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매출액이 대래 2% 가량 줄었고 시장이 예상한 성장률은 3%를 밑으로 수준인데 핵심 사업인 광고 분액 부진에 구글 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한 6% 늘었는데 그치 가지고 코로나19 충격 여파가 컸던 2020년 2분기를 제외하면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그런 성장률을 기록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경기 둔화에 대한 그 우려와 높은 인플레이션 강달러 현상으로 광고 집행 둔화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알파벳이 어려운 거시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MS는 IT 수요의 둔화에 직격탄을 맞은 것 같아요 전방 산업인 컴퓨터 판매 감소 그래서 소프트웨어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매출은 이번 분기 15% 역성장 해가지고 지난 분기 대비 감소폭이 확대됐고 클라우드 사업의 경우 실적 피크아웃 우려가 일고 있고요 MS의 클라우드 플랫폼인 그 엣저 소비량이 둔화되고 있다 여기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 클라우드 부분 매출액이 전년 대비 35% 늘어가지고 고성장을 이어갔는데 시장 예상치 36%에는 36.9%에는 미치지 못해서 올해를 키운 거죠 하여튼 오늘 보니까 구글과 MS가 아주 큰 건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가가 안좋아요 선물도 안좋고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하여튼 우리의 삼성전자는 59,400원 아주 선방 자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불기능 나와줘야 돼 1,700원이 어디야 매번 100원 전자 얼마나 징글징글 합니까 징글징글 오늘 외국인들 막 폭팔으로 샀어 520만줄 진짜 외국인들 찐하다 찐해 역시 우리 외국 오빠들 들어와줘야돼 기간도 80만줄 들어왔지만 기간은 거의 뭐 거의 단타치 정신없고 우리 개미들 막 판다고 날립니다 600만줄 그동안 샀으니까 또 팔기도 하겠죠 하여튼 외인들 정신없이 샀고 시티그룹 350만줄 정도 아주 시원하게 샀습니다 골드만 130만 그리고 JP모건 11만 메릴린치 한 43,000 샀고요 CL이 56만 그리고 모건설이 44만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지들끼리 잘 사고 잘 팔고 잘합니다 일단 이렇게 됐고요 공매도 수량 79만주 정도 아주 시원하게 나왔습니다 공매도 79만주 시원하게 나왔고 또 볼까요 우선주도 53,600원인데 우선주도 장난이 아니네요 보니까 바닥 찍고 약간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이겠지만 오늘 그래도 500원이나 올랐습니다 무려 500원이나 53,600원 좋은 흐름 뭐 했습니다 59,400원 그러니까 벌써 갭 차이가 슬슬 늘어나기 시작하죠 벌써 5,800원 정도 다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우선주도 한번 슈팅할 것 같아요 느낌이 한번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웨인들은 팔았는데 오히려 개미들하고 기간들을 샀습니다 웨인들을 한번 사기 시작하면 미친듯이 살거야 JP 애들이 한 10만주 정도 샀는데 오늘 뭐 맥쿼리 34만 UBS 21만 CT 18만 이렇게 팔았어요 많이 그리고 워거스템리에서 3만주 정도 약간 매도를 했습니다 또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강력한 불기둥 슈팅 아주 좋아요 이제는 뭔가 상승사 타게 되는 것 같아 상승세 탑니다 또 사려고 하니까 좀 찝찝하죠 비싼거 아니냐 하면서 쫄고 있던데 쫄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좀 떨어지면 그때 집중적으로 많이 모으셔야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